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 10호 태풍 산산 관련 미국 해양 내기창 GFS와 유럽중개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또다시 10호 태풍 산산의 진행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은 한국 부산이 아니고 일본 오사카에 상륙을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10호 태풍 산산이 8월 25일 일요일 발생한 후 8월 28일 수요일 일본 오사카에 상륙 후에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동북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0호 태풍 산산은 일본 내륙을 가로지르며 동북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본 내륙을 통과하면서 오사카, 도쿄 등 주요 도시뿐만이 아니라 일본 도호쿠지역까지도 강한 바람과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 그리고 해안지역에서는 높은 파도와 너울로 인한 해안가 안전사고도 예측되며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태풍이 약화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강한 비와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호 태풍 종다리 소식입니다. 현재 방송 녹화 시간은 8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북상 중이며 곧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오늘 화요일 오후 6시경 9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도 고산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저녁 9시에는 전남 진도 부근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군산 해상에서 세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며 특히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온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한반도가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강하게 덮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고기압은 따뜻한 공기를 가둬두고 기온을 상승을 시킵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을 해오면서 일시적인 강수와 바람을 동반할 수 있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강력하게 유지되면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도달도 하기 전에 이 고기압이 다시 자리를 잡아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공기입니다. 이 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여 고온 다습한 공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태풍이 접근할수록 오히려 더운 공기가 더 많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체감온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따뜻한 공기는 한반도의 높은 습도를 유지시키고 이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태풍의 상대적인 약세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비교적 약한 세력의 소형급 태풍으로 중심부근의 강풍 반경이 좁고 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서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것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약화는 한반도의 강한 바람이나 강수량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여 고기압의 지배적인 영향을 쉽게 누그러뜨리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9호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 후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위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9호 태풍 종다리가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높은 기온을 유지하며 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